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왕만신입니다 이번 시간 두 인물 준비했거든요 근데 과거에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두 사람이에요 사주를 놓고 왜 이혼을 했을까 이 두 사람의 속사점은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 이혼이라는 것은 다 두 가지잖아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 거지 뭘 남자 칠십삼 년 육월 이십사일생 여자 칠십일 년 십이월 이십일 두 분 다 이씨입니다 야 이 사람들은 구부위원회 살아왔다가 헤어진 것이 참 천만다행이다 상극이다 이런 거 상극 쉽게 해서 둘이가 맞지를 않아 헌냐다 구여보십시다 천지공고는 이럴 동남사가 생기는 남산부정 수리조를 볼 때 이 양반이 죽을 고비를 이 대주가 죽을 고비를 두 번이나 넘겼네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 그러나 다시 한번 돌아서서 살라고 발버둥을 쳤어 이 대주가 둘이 사주에는 자 보자 6월하고 12월생 24일 22일생 사주를 본다고 하면은 극과 극이 만나는 사주야 남보기는 둘이 갔다 연애할 직에는 누구나 뭐 너하고 나하고 갔다 잘 맞냐 안 맞냐 이게 아니야 서로가 갔다 눈에 갔다 콩깍지 키면 싹 좋아서 서로 좋아하고 있다가 살다 보면은 안 맞는다 어쩐다 이러고 있는데 첫째는 이 대주가 그래도 하려고 노력은 갔다 많이 하고 앞장서서 생활력이 뭐고 강한 사람이야 강한 사람인데 여기에 지금 딱 나기는 뭐냐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하는 일만 그대로 한 가지만 밀고 가면 됐었는데 두 가지 일을 세 가지 일을 겹쳤단 말이야 뭐 내가 사업을 한다든 어디다 투자를 한다든 뭐를 한다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될 것 같았는데 안 됐단 말이야 안 되다 보니까 와이프하고 갔다 실갱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와이프 역시 또 고집이 세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의견 충돌이 안 맞으니까 백년회로 못 사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은 둘이 헤어진 게 강력하게 얘기한다면 잘 헤어진 거야 잘 헤어졌는데 이제는 이 대주가 숨통은 좀 불투리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좋은 인연이 나와서 연이 된 재 아직까지는 인연의 줄이고 자꾸 닿지는 않아 둘은 성격 쌓여도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첫째는 너무 돈을 갖다가 투자를 거기다가 밀당이지. 어디 가서 남자가 사업을 한다, 뭐를 한다, 개인적으로 한다 보니까 와이프가 돈을 딜이 됐을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깨진 돈이 물뿌끼가 돼버린 거야. 일어서야지 내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거든. 자기만의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어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꽁을 잡으려고 하다가 꽁듬해도 다 놓친 격이 된 것이란 말이야. 누구 탓을 해야 내 탓이지. 한 포인트 더 벌어보려고 크게 큰 꿈을 그리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지나간 일은 갖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둘이 서로 행복만 빌어주면 되는 것이야. 행복만 서로가 헤어지고 나서 힘든 점도 많고 그렇겠지만 이제는 남남으로서 그냥 지나간다고 해도 서로가 지나간 일에 갖다 좋은 추억만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돼. 금전의 관계로 인해서 성격상도 그런다지만 금전의 관계다. 그리고 여기 이 남자가 그리고 고집은 있어요. 하고 싶으면 꼭 하고 말아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끝장을 봐야지 되기 때문에 하다가 보니까 안 되는 것에 돈을 너무 많이 빠뜨렸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파산지경에까지 왔었다 이러는데 뭔지는 모르겠으나 부부간에 파산지경까지 왔었다 이렇게 나와. 그런데 이제 다시 일어서는 추세 모든 거 다 잃고 일어서는 이제 홀로서기가 된 거야 이 사람이. 홀로서기해서 이제 일어서는 이제 추세가 됐어. 추세가 됐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5월만 지나고 나면은 내년에 가서 시운 살이 되잖아요. 시운한 살 되면 걱정은 없는데 아직까지도 뭐 이 뭐 이 금전 거래 부채 쉽게 해서 이런 게 좀 남아있어. 남아있어서 그런 거 갖다 해결하고 일을 내면은 아직까지는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되지 않겠나. 그러나 시운한 살 되면은 뭐 걱정은 없거든. 걱정은 없고 좋은 또 2년에 또 연이 또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2년의 배필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만나고 이러는 거로 하지 뭐 솟단질 거고 살림하고 이런 거는 아직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면은 지나간 일이 넘어갔다 크거든. 잃었던 그 재물이나 모든 것이 그동안에 가슴 조여가면서 살아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해지고 나서 뭐 이 배필을 만나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어느 누구나 굴곡은 다 있는데 너무너무 이 사람은 기복이 심했어. 많이 힘들었고. 또 이 와이프도 고집에 갔다 보통이 아니거든. 그러나 누구나 잘 살라고 하다 보니까 그랜 거지. 못 살라고 하다가 그랜 것은 아니거든. 근데 단, 때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때를 만나서 잘 해갖고 진짜 사업이든 뭐든 하는 것보다 성공을 했으면 서로가 뭐 이 이별이라는 것 같다. 이 두자가 들어서진 않았겠지. 근데 잘 살아도 나중에는 둘은 백년회를 할 수 있는 사주는 못 돼.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힘든 고난을 다 겪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나. 잘 버텨왔어. 이 대주가 버텨오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는 다시 새로운 삶의 시작을 불씨를 만들지 말고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다시 일어납니다. 건강도 많이, 이 사람도 회복도 많이 찾았고 이제는 안정권이 좀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봐. 이 대주가. 그리고 이제 이 와이프는 자기 나름대로 내 개인 영업을 하면 좋은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가슴은 아픈 일이지만 헤어지고 나서 이제는 정리가 돼서 서로가 각자 갈 길을 가야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뭐였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금전이야. 돈 때문이야. 금전이야. 너무 힘들고 아랫돌 빼서 윗돌 빼고 윗돌 빼서 아랫돌 빼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빚듬에 앉게 되면 누구한테 먼저 돈이 손이 벌려지겠어. 쥐 사람이란 말이야. 같이 서로가 주위 사람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그런 힘들게 결정을 해서 이혼을 하지 않았나. 뭐 그러면 나중에는 그런 거나 성격상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가슴 아프지만 헤어져서 서로가 각자 저기로 해야지 살 길이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연이 끊어졌다고 봐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내외관에 지나간 일은 다 잊어먹고 앞으로 새 출발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학난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